1. 사도행전 2024 목상에 함께하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소명교의 박대영 목사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입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첫사람 아담이 첫번째 선교사였고요. 언약의 사람으로 부른받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도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도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증인 혹은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교의 사명을 완성하신 분이 선교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선교적 사명, 제사장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간당하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 역시 선교사로 부른받은 것이고 모든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 교회, 선교적 존재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맨 먼저 가르치셨죠. 아니 이미 공생의 기간에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을 상기시켰다 해야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이렇게 정해주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전혀 충격 없이 지극히 당연하게 듣지만 사도들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명령이었습니다. 유대인 사도들은 우선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에 숨이 턱 큰이 막혔을 겁니다. 땅끝이라는 말에는 왜 그들에게까지라는 반발심도 생겼을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해야 하겠지만 나한테 가라고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즉시 뭐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것이라고 장담 못하죠. 우리 자신부터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전쟁했던 국가 간에 순식간에 앙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졌던 편견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적인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지역적인 차이, 인연적인 차이가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동시에 점점 나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나의 선입견을 벗어나고 나의 욕심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사실이죠. 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미치도록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인간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정리될 수 있는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건 1차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은 한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드디어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말해주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1장 8절에서 명령하셨는데 9장 32절에 와서야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짐승의 땅, 반이방인의 땅, 상종하지 못할 땅, 지나가기만 해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던 땅, 이단들의 땅인 이 사마리아에 처음으로 들어간 것도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예수님께 배웠고 또 가장 많이 예수를 경험했고 가장 먼저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왜 가장 먼저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예루살렘의 절대 다수였던 히브리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소수였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류 취급을 받았던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맨 먼저 들어갔어요.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 스테반이었고 빌립이 첫 번째 사마리아 선교사였습니다. 이렇게도 내 틀을 벗고 내 이념을 넘어서고 내 진영을 극복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이제 사도 베드도 드디어 예루살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32절부터 42절까지 유대 해변 지역을 다루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가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새롭게 전도하기보다 이미 헬라파 유대인들이 전도한 곳에 가서 양육하고 신앙을 북돋아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위대한 사도 또 사도들의 사도인 베드로마저도 순종하고 또 사랑의 지경을 넓히는 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일 자기를 죽이는 일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랬다면 우리 역시 참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안주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어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궁극에는 선교적 사명을 거스르는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선교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렇게까지 혐오하고 미워하고 또 상정할 수 없는 대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도들처럼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을 평화의 소식을 용서의 소식을 화해의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 모두 나라고 하는 경계를 우리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신 곳까지 나가고 넘어서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서고 수용하라고 하는 사람까지 수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기적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고 있듯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복, 생명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두루 다니기 시작한 베드로의 걸음이 참 많은 권위와 결심을 거친 걸음이었음을 생각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또 저희에게 촉구하실 때 불편할지라도 순종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주께서 만드시는 사랑의 기적, 생명의 기적을 저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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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